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나의 신념이기도 하다. 살다 보면 다양한 과제들이 연달아서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수록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승부처에서 강렬한 투혼을 발휘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을 강한 의지력을 지녀야 하므로 보통 일상에서는 밝게 행동하려는 마음가짐을 지니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찬란한 미래가 열릴 것이다. 는 확신을 갖고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갔으면 한다. 지금은 어떤 역경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것이 내 인생의 철학이며 살아가는 유체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이나모리 가지온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나모리 가지온님은 일본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 중 한 사람으로서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2022년에 90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셔서 이 책이 유작이 되었습니다. 꼭 읽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읽게 됩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시작하기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직하는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가서도 그냥 대충 학점 따면 취직이 되는 시절이어서 목적 없이 살았죠.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고 독립을 하자 그제서야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세상 사는 것 장난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많은 자기개발 서적과 재테크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명확한 길이 보이지는 않았죠. 어떻게 해야 확실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이나모리 가지온님이 90년을 살며 깨달은 어느 사업이든 성공으로 이끄는 경영 12개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인에게도 적용해도 너무나 잘 들어맞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문체와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사회 초년생 때 진작 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경영 12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에게 바로 적용이 가능한 제1조 사업의 목적, 의의를 명확히 한다. 제2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제3조 강렬한 열망을 가슴에 품는다. 제4조 누구에게도 지지하는 노력을 한다. 이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다른 부분에서도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사업의 목적, 의의를 명확히 한다. 공명정대하고 대의명분이 있는 높은 목적을 세운다. 대의명분이 사람을 움직인다. 왜 이 사업을 하는가 혹은 왜 이 회사가 존재하는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선은 자신이 아는 사업의 목적이나 의의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는 돈벌이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기는 어렵다. 사업의 목적이나 의의는 가능하면 차원 높은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명정대한 목적이어야 한다.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거기에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나는 숭고한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대의명분을 갖지 못하면 인간은 마음속에서부터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목표가 아닌 원대한 목적이 개인의 행동을 이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하루하루 충실하면 결국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원동력은 좀 더 고차원적인 비전, 즉 원대한 목적이 준다고 합니다. 이 앞에는 1년 정도 된 사원들이 더 나은 처우를 요구해서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의 앞날을 확신하지 못한 이나모리 가조님이 확답을 해줄 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회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내 집으로 옮겨서까지 계속됐다. 나는 나 자신만이 경영자로서 잘 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입사한 여러분이 진심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속는 셈치고 따라주면 어떨까. 나는 목숨을 걸고 이 회사를 지켜내고 여러분들을 지켜낼 것이다. 만약 내가 허술한 경영을 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일한다면 나를 죽여도 좋다. 사흘간 밤낮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결국 내 말을 믿어준 그들은 요구를 철회하고 회사에 남았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해주었다. 그때의 반란 멤버들은 이후 간부로 성장해 교세라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나에게 이 사건은 기업 경영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됐다. 그때까지 나는 기술자로서 내 기술을 세상에 내놓고 싶다는 것을 회사의 설립 목적으로 삼았다. 또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도 열정적으로 일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라며 안이하게 생각했다. 게다가 나는 일곱 형제 중 차남이다. 고향에 사는 친형제들을 보살펴야 하는데 이제까지 전혀 모르던 타인이었다가 갓 채용한 사원들까지 내가 미래를 보증해줘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 사원들은 자기네 가족의 미래까지 회사가 보증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기업을 경영하는 진정한 목적은 기술자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영자 자신이 개인적 이익을 챙기고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미래에도 사원들과 그 가족의 생활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시에 경영이란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사원들이 행복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기업은 경영자의 사심에서 벗어나 대의명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공명정대한 사업 목적이나 의의가 있어야 사원들이 진심어린 공감을 얻고 전면적인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 또 경영자 자신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경영에 전력 투구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깨달음과 교훈을 얻은 나는 물심양면으로 전사원의 행복 추구를 기치로 내세웠다. 또 사회의 공기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인류사회의 진보 발전에 공헌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교세라의 경영이념으로 삼았다.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죠. 자신의 명예나 이익이 아닌 물심양면으로 전사원의 행복을 추구한다와 인류사회의 진보 발전에 공헌한다는 목적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저의 목적은 저의 개인적 이익에 주로 맞추어져 있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확실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행복한 부자가 되도록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저의 비전이라고 적어는 놓았습니다. 경영이념. 전사원의 행복을 물심양면으로 추구함과 동시에 인류사회의 진보 발전에 공헌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교세라는 기업의 미션을 확립했다고 볼 수 있다.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경영이념으로 명확히 내건 사업의 목적과 의의 그것을 기반으로 경영을 해온 것이 이후 교세라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이만큼 훌륭한 대의명분은 없다. 경영 12개조 제1조에서 공명정대하고 대의명분이 있는 목적 의의를 확립하라고 하면서 나는 교세라나 kddi 일본항공에서 전사원의 행복을 물심양면으로 추구하는 것을 첫 미션으로 내걸었다. 즉 사원들이 행복하면 좋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훌륭하고 공명정대하며 대의명분이 있는 경영이념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사원을 사랑하며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은 어떤 대의명분보다도 훌륭한 대의명분이며 어떤 미션보다도 공명정대한 미션이다. 원시적이고 부족한 경영이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사원을 행복하게 하는 것만큼 훌륭한 대의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회사에는 각각 다양한 경영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영을 해나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사원들이 행복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점을 강조해줬으면 한다. 그러면 사원들도 반드시 그 대의명분에 감격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너무나 좋은 대의명분이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전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물심양면으로 추구한다. 둘째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행복을 물심양면으로 추구한다로 제 대의명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보강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Q&A 형식으로 글이 이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고 중요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제 2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세운 목표는 항상 사원들과 공유한다.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현로를 열고 집단을 이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이것은 비전을 수립하는 일이다. 경영자는 이 조직이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를 높게 잡고 그것을 집단 내에 불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 앞에 어떤 미래가 있는가 하는 전망을 그려내야 한다. 나아가 그 현실에 이르는 구체적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사원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경영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특히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어려운 때일수록 경영자는 뚜렷한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을 명확한 목표 아래 규합하고 현로를 열어 그 집단을 목표로 이끌고 가는 것이야말로 경영자가 해야 할 주된 역할이다. 목표로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과제에 직면하더라도 경영자 자신이 강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면서 특히 조직을 하나로 묶어 생각과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그 외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급격한 경기 확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당초에 내걸었던 비전이나 목표를 잃어버리기 쉽다. 그렇게 되면 사원들이 따라와 줄 리가 없다. 어떤 혼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의 지향점을 바라보며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런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경영자라고 생각한다. 사원을 고무시키는 장대한 비전을 내놓는다. 생각해보면 파인세라믹스 부품 메이커로 교세라를 창업한 뒤 아직 영세한 것은 물론이고 기업으로서 전망이 밝지 않았던 시절부터 끊임없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꿈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우리의 파인세라믹스는 일본 나아가 세계 전자산업을 크게 발전시키는데 불가결한 제품입니다. 우리 제품을 전세계에 공급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볼품없는 작은 공장이지만 이 회사를 우선은 동네 제1의 주력회사로 만듭시다. 동네에서 제1이 되면 나가교구 제1을 목표로 합시다. 나가교구 제1이 되면 교토 제1을 목표로 나아갑시다. 교토 제1이 되면 일본 제1을 목표로 삼읍시다. 그리고 일본 제1이 되면 세계 제1을 목표로 삼고 나아갑시다. 나는 일본 제1, 세계 제1의 기업이 되자는 장대한 비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원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실제는 어땠는가? 근처 전철역에서 교세라까지 오는 짧은 길목에 교토기계 공구라는 회사가 있었다. 스패너나 렌치 등 차량용 공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자동차 산업의 부흥과 함께 당시 화랑을 구가하고 있었다. 그에 비하면 교세라는 목조 창고를 빌려 이제 겨우 조업을 시작한 신생영세 업체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제1이 되자고 해도 사원들은 회사에 출근하면서 지나쳐온 기계 공구 회사보다 더 커지기도 힘들 것이라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끈기 있게 사원들에게 비전을 설명한다.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말을 꺼냈을 당시에는 정말로 동네 제1의 회사가 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물며 낙하 교구에서 제1이 되자고 말하기도 했지만 낙하 교구에는 증시에 상장한 기업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노벨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시마즈 제작소도 있었다. 나가 교구에서 제1이 되기 위해서는 시마즈 제작소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교토 제1이 되자 일본 제1이 되자 세계 제1이 되자고 끈질기게 사원들에게 말해왔다. 그러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원들도 언제부턴가 내가 내건 꿈을 믿어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해 주었다. 또 나 자신도 그것을 확실한 목표로 정했다. 가로범벅이 된 일상 속에서도 우선은 우리 동네 제1이 되고 나아가 세계 제1이 되자는 장대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난관을 하나하나 헤쳐나왔다. 그 결과 교세라는 파인세라믹스 분야에서 세계 제1이라 불리는 기업이 되었다. 또 파인세라믹스 기술을 축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으며 지금은 매출이 1조 수천억 원엔 규모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동시에 교세라는 창립 이래 50년 이상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으며 수익률도 거의 10% 이상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교세라의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그 바탕에 확고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큰 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목표로 사원들의 역량을 결집한다. 비전, 즉 기업의 목표로는 큰 꿈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10억엔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는 12억엔으로 하자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히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익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목표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간적, 시간적으로도 명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회사 전체의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조직별로 브레이크다운해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현장의 최소 단위 조직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목표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사원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명확한 지침 아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목표를 한번 세워봤는데요. 1. 큰 꿈 즉 비전은 첫째는 재테크 자기개발 분야에서 1등 유튜버가 되는 거고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같은 분야에서 1등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노동수익과 자본소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구체적인 목표 즉 1년 단위 목표는 첫째는 올해 말까지 구독자 13만명을 달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1일 방문자 1000명 그리고 조회수 1100개를 달성한다를 올해 목표로 삼았고요. 그리고 둘째는 올해 말까지 금융자산 OO원을 달성한다로 구체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니 꿈이 손에 잡히는 듯 하는 착각이 듭니다. 또 1년간의 연간 목표뿐만 아니라 월별 목표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월별 목표가 명확해지면 1일 목표도 자연스럽게 보인다. 사원들이 매일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처럼 목표를 명확히 해야만 사원들의 총력을 모을 수 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경영자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원들은 각자 마음대로 움직이며 조직이 가진 힘은 분산되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조직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중장기 계획은 필요 없다. 해마다 우직하게 노력한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장기적인 경영 계획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영의 세계에서는 경영 전략의 근거에 5개년 계획이나 10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장기 경영 계획을 세워놓아도 좀처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어 담아야 하는 계획이라면 오히려 세우지 않는 편이 낫다.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거나 계획을 포기하면 사원들은 어차피 달성하지 않아도 그만 일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경영자가 높은 경영 목표나 장대한 경영 계획을 내걸어도 그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 어렵다. 나는 교세라를 창업한 이래 줄곧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세워왔다. 3년 또는 5년의 일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1년의 일이라면 그리 틀리지 않게 전망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1년간의 경영 계획은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나면 내일이 보인다. 이번 한 달간 열심히 일하고 나면 다음 달이 보인다. 그리고 올해 열심히 일하면 내년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매일의 목표나 월벌 목표 그리고 연간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기 위해 노력의 노력을 거듭해왔다. 경영 컨설턴트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하지만 나는 매년 1개 년간의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또 다음 해의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 그렇게 철저하게 목표를 이루고 우직하게 실천해오면서 사업을 해마다 성장시켜왔다. 교세라는 애벌레와 같은 행보로 성장한 기업이다.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높은 비전을 내걸고 구체적인 경영 계획을 토대로 목표를 달성하면서 조직을 착실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혼돈의 시대 속에서 활로를 여는 진정한 경영자라고 생각한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큰 꿈을 높게 잡고 거기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은 작게 잡는 것이죠. 그래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잠재의식에 투영될 정도로 강하고 지속적인 열망을 갖는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가질 것인지가 성공의 열쇠. 나는 마음의 그린대로 모든 일은 성취된다고 생각한다. 즉 어떻게든지 달성하고 싶다는 열망을 얼마만큼 강하게 가지는가. 그것이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강렬한 열망을 가슴에 품는다를 세번째로 정하고 잠재의식에 투영될 정도로 강하고 지속적인 열망을 갖는다를 부제로 내걸었다. 잠재의식을 일깨우면 경영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 잠재의식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있다고 일걸어진다. 나는 지금 현재의식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도 현재의식으로 내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이다. 즉 현재의식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잠재의식은 평소 의식 아래에 가라앉아 있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자신의 뜻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잠재의식이다. 심리학자에 따르면 잠재의식은 현재의식보다도 훨씬 큰 용량을 갖고 있다. 우리가 태어나 죽기까지 체험한 것이나 보고 들은 것, 느낀 것이 모두 축적돼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잠재의식을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곤 한다. 즉 이즈모리 가주호님은 마음에 그린 것은 모든 일은 성취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많은 성공한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8천억 자산가가 된 김승호 회장님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매일 100번 쓰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강연에서 들었는데요. 이런 방법은 가장 낮은 단계고 진짜 어느 것을 간절히 원하면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크릿에서도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현실화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외에도 켈리체 회장님, 밥브록터 등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이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잠재의식을 일깨운다. 잠재의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충격적인 인상을 받는 것이다. 강렬한 경험을 하거나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잠재의식의 들어감과 동시에 언제든지 현재의식으로도 나온다. 두 번째는 자동차 운전의 예처럼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반복에 반복을 하고 몇 번이고 경험함으로써 잠재의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을 얼마만큼 올리겠다, 이익을 얼마 내겠다라는 경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내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강하게 바랐던 열망이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오게 된다. 그 목표가 잠재의식에 들어오면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매출을 얼마만큼 올린다라는 강한 의식이 작용해 그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된다. 새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열쇠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기에 강렬한 사명감과 열망을 지속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뜻이다. 목표가 어렵고 높을수록 그것을 실현해 가려면 강렬한 열망을 계속 품는 것이 중요하다. 모쪼록 목표를 높게 잡고 그 실현을 위해 강렬한 열망을 계속 간직했으면 한다. 그리고 제4조,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한다. 사소한 일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끊임없이 노력한다. 전력질주로 마라톤에 임한다. 성공으로 이르는 길에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한다. 노력이야말로 성공에 대한 왕도다. 교세라가 불과 반세기만에 오늘의 1위는 성장, 발전을 이뤄낸 데는 노력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다만 교세라의 노력은 평범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온 것이다. 여기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이 아니면 기업을 성장, 발전으로 이끌 수가 없다. 구세라를 창업할 당시에는 자기 자본도 설비도 충분하지 않았고 경영실적이나 경험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들이 쏟아낼 수 있는 노력만큼은 무진장이라 생각하고 밤낮 없이 일에 몰두했다. 매일 집에 언제 돌아왔는지 잠을 언제 잤는지 모를 정도로 일했다. 나중에는 모두가 지쳐 쓰러졌다. 그리고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몸이 버텨낼 수 없다는 사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자신도 불규칙한 생활을 계속했다. 짧은 수면 시간은 기본이고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간부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업 경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마라톤에 비유하자면 장기 레이스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라톤에 처음 출전한 초보자 집단이다. 그것도 업계 후발주자로 뒤늦게 스타트를 끄는 셈이다. 선발주자인 대기업은 선두 집단을 형성해 이미 코스 중반에 다다르고 있다. 경험도 기술도 없는 초보러너가 많이 늦은 상태에서 그냥 달린다면 승부가 될 리 없다. 그러니 우리 처음부터 전력질주를 해보자. 그렇게 막무가내로 돌진하게 되면 몸이 버틸 수 없다고 모두가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100m 달리기 속도로 42.19km의 마라톤 풀코스를 달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초보러너가 일반 속도로 천천히 달린다면 선두 집단은 훨씬 앞서가게 된다. 승부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짧은 시간이라도 전력질주에 승부를 걸어보자. 이처럼 사원들을 설득해 교세라는 전력질주를 계속해왔다. 자기 나름의 노력만으론 치열한 기업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 결과 교세라는 멈추지 않고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때의 일은 잊을 수 없다. 창업 후 12년이 흐른 1971년 주식시장에 상장했을 때였다. 공장의 빈터에 전사원들을 모아놓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속도로 마라톤을 뛴다면 도중에 쓰러지거나 낙오할 것이라고 여러분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시종일관 뒤따라가는 승부를 하기보다는 짧은 기간만이라도 승부를 벌인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전력질주했다. 그리고 어느새 그것이 몸에 배어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달릴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앞서가던 주자들이 그리 빨리 달리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선두집단의 뒷모습이 보이면서부터 우리는 더욱 속도를 내어 열심히 달렸다. 지금은 제2집단을 제쳤고 선두집단이 시야에 들어와 있다. 이 상태로 선두집단을 추격해보지 않겠는가. 이처럼 전력질주로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가는 노력이야말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인 것이다. 경영자분들에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오곤 한다. 하지만 기업 경영은 경쟁이다. 경쟁 상대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노력한다면 어중간한 노력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경쟁에서 패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없다. 혈투라고 할 만큼 치열한 기업 간의 경쟁에서 이기고 성장,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어떤 위대한 일도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끊임없이 노력했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장대한 사업이 있을 리 만무하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요체는 결코 어려운 데 있지 않다. 사소한 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충실하게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나가는 데 있다. 어쩌록 이것을 이해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매일 당당하게 지속해 가기를 바란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회사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영자인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도 수많은 결실이 안겨질 것이다. 여기도 너무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죠. 앞에서 공명정대하고 대의명분이 있는 목적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결국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모든 성공의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에게도 바로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대로 하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노력을 하고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나머지 장에서도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트로에서 읽은 부분인데요. 너무나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갖고 솔직한 마음으로 어떤 역경에서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경영자는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나의 신념이기도 하다. 경영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과제들이 연달아서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수록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경영자들이 비장한 태도로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듯하다. 또 강한 의지나 불타는 투혼 등의 표현에서 느낄 수 있듯이 법민 속에서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승부처에서 강렬한 투혼을 발휘해야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을 강한 의지력을 지녀야 하므로 보통 일상에서는 밝게 행동하려는 마음가짐을 지니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영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유머 감각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굳게 마음먹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찬란한 미래가 열릴 것이다. 는 확신을 갖고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갔으면 한다. 지금은 어떤 역경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것이 내 인생의 철학이며 경영자로서 살아가는 요체이다. 지금 건강이 안 좋다면 반드시 건강해진다고 믿고 스스로 몸을 돌보는 것이다. 자금난으로 걱정이 되면 노력하면 어떻게든 된다고 믿고 더욱 노력하는 것이다. 역경의 와중에 있는 당신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무리가 되더라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제가 이 빨간 밑줄 그은 분은 인트로에서 소개를 안 시켜드려서 다시 읽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계속하면 멋진 성과가 나타난다. 그런 밝은 태도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나는 우주의 의지와 좋아한다로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중함을 설파해왔다. 선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겸손한 자세로 감사를 잊지 않고 솔직한 마음으로 노력을 거듭해야 한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깊이 읽고 잘 풀릴 것이라는 게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는 신념이기도 하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훌륭한 성과가 찾아온다. 이것이야말로 일본 항공 재건을 성공으로 이끈 최대 요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확실히 대의명분을 지닌 경영철학과 아메바 경영이 큰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재건에 성공할 수 없었다고 본다. 거기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른바 표현하기 힘든 위대한 힘이 더해져서 도운 결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여기서 아메바 경영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메바는 되게 단세포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10명 정도로 단위를 나누어서 그 조직 안에서 한 회사가 운영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바 경영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해야 자신한테 선한 결과가 돌아오는 거죠. 남에게 베풀어야 그 베푼 게 다시 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고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갖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강한 의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경영 간부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열망과 회사를 훌륭하게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열망을 갖고 있어도 실행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이유는 머리로는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열망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스스로 낸다고 합니다. 내가 만든 조어이지만 이런 사람을 상황 대응형 인간이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진 원리 원칙형 인간은 그 열망이 신념으로 이어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실현시키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부터 실제로 아이디어가 쏟아나고 노력을 쏟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자신의 열망은 무모한 것이었다며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과 오히려 그 다음 순간부터 용기를 내어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과 창의, 국리를 계속해 나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강한 의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자신이 목표를 이룬 것을 실행하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라고 하면 여러분은 투쟁심을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강한 의지란 가능성을 믿는 것에서부터 생겨난 내적인 투지다. 혹시 나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프랑스 군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말은 없다는 자신감이 가득 찬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그처럼 불손한 말은 하지 못한다. 다만 나 자신의 강한 의지가 어디서 나오냐고 묻는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가능성을 믿는 낙관적인 힘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즉,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도 반드시 가능하다고 마음속에서 믿고 있다면 강한 의지가 소산한다. 강한 의지란 가능성을 믿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가능성을 믿을 때는 비록 막막해도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지혜를 짜내어 본다. 어떻게 하면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열심히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경영 환경 때문에 흑자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반드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강한 의지는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창의 국리를 계속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것이며 동기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보유한 불가사의한 힘의 표현이다. 이제 안 된다며 포기하면 실패는 현실이 된다. 반드시 현로가 열릴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아 여기가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부터 강한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을 밝게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것으로 이나모리 가즈오님의 마지막 수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나모리 가즈오님의 왜 일하는가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리뷰했었는데요. 그때도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만큼 재밌을까 했는데 역시나 이 책도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문체와 내용으로 핵심만 이야기하면서 글을 쓰셨는지 너무나 궁금했는데요. 아무래도 살아온 인생 자체가 이렇게 간결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훌륭한 글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명정대하고 공명정대하고 대의명분이 있는 목적을 사원을 행복하게 하고 인류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정하신 게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그것을 평생 실천하신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저희 태도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나모리 가조님의 또 다른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한 권씩 읽고 좋으면은 여러분들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시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